음악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영택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된 창의적 발상, 손에 잡히는 창의성 과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주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가 쉽다고 적어놨는데 강의가 쉽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수준이 낮은 강의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1차 시범 강의에서 이 과목이 대략 한 6천 명 정도 들으셨는데요. 그 중에 박사님들도 400분 정도 되니까 쉽다고 해서 강의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강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가 쉽고 재미있으니까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쉽고 재미있는 것만 가지고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세 가지 특징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이 강의를 개발하면서 개발 목표로 잡은 것이 뭐냐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해야 된다 하는데 아마 1차 시범 강의 들으신 분들의 수강 소감에 의하면 대략 의도했던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이번 강의가 제목은 창의적 발상이지만 부재로서 손에 잡히는 창의성이라고 붙였는데 특별히 내가 이 강의 제목을 손에 잡히는 창의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창의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나하고 같은 경험일 것 같아요. 이 창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무언가 알듯 말듯 손에 잡힐 듯 말듯 또 뭐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강의는 뭐냐면 전문적인 다른 강의하고 차별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손에 확실히 잡힐 수 있는 강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는 뜻에서 손에 잡히는 창의성이라고 부재를 붙였어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주요 주제를 보면 첫 번째가 창의성의 신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경영 분야에서 신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거나 하는 것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다루느냐 하면 우리가 창의성에 대한 이 건전한 접근 방법에 우리가 착수를 하려면 창의성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부터 우리가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창의성의 신화에 대해서 다뤄고요. 두 번째 다룰 큰 주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큰 주제는 사실 두 개입니다. 이 SIT라는 것과 BCC라는 건데요. 이 SIT는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는 것에 머리 글자를 땄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발명적 사고 체계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SIT의 뿌리가 뭐냐면 발명적 문제 해결론, TREES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창의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 TREES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TREES라는 게 있더라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TREES는 러시아의 겐히 알트슐러라는 분이 수많은 터커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터커에 이용된 그 발상이 공통적인 사고 패턴이 있더라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의 발명적 문제 해결론이라는 러시아 말의 머리 글자를 따서 TREE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겐히 알트슐러에 의하면 무수히 많은 터커가 뭘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느냐 하면 40가지 발명 원리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다 해서 무수히 많은 터커를 분석을 해서 그 터커에 들어간 노하우가 40가지 사고방식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 해서 40가지 발명 원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TREES는 유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기계 분야, 물리 분야 이런 고전적인 우리가 역학이라든지 고전적인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발명적인 문제 해결론이라는 게 유용하게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TREES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TREES를 어떤 거다 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TREES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배워서 자기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우리가 TREES가 뭐다 하는 거를 배우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내가 부닥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TREES를 내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는 수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REES가 기술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TREES가 적용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공통 원리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TREES를 만든 분이 로니 호로이스라는 분하고 제이컵 골던버그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TREES를 만들게 된 것은 뭐냐면 그 TREES의 두 가지 문제를 개선을 해보자. 첫째는 뭐냐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보자. 두 번째는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비기술적인 문제까지 넓혀서 적용을 해보자 해서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적용 범위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TREES를 개조해 놓은 게 SIT입니다. 정말로 좋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의 전반부에서는 중점적으로 SIT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과정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BCC인데요. Business Creativity Cod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비즈니스 창의성 코드죠. BCC는 내가 만든 이론입니다. 내가 왜 이 BCC라는 이론을 만들게 됐느냐 하면 이 SIT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 TREES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TREES를 개조한 게 SIT인데 그런데 이 SIT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TREES 자체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TREES가 기술적인 난제 해결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SIT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이 기술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SIT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문제의 사례, 비기술적인 문제죠. 무수히 많은 비즈니스 문제에서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 그 사례들을 모아서 공통적인 사고 패턴을 뽑아봤더니 내 연구에 의하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SIT가 상당 부분 적용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SIT의 개발 목표가 기술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SIT만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SIT에서 추출을 해내지 못한 창의적인 사고, 특히 비즈니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의 공통적인 패턴을 내가 추출해서 비즈니스 창의성 코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 주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창의성의 특별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생체모방입니다. 생체모방을 우리가 영어로 바이오미미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생체모방 공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영어로는 바이오미메틱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체의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그런 메커니즘을 배워서 반영을 해보자 하는 건데 그 생체모방 공학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게 바이오미미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꼭 공학적인 게 아니라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생체모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연유추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연구한 경험에 의하면 창의적인 생각의 공통적인 패턴이 SIT와 BCC로 그 특징을 추출을 했는데 그러한 특징이 신의 섭리인 자연의 설계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짧게 범위를 좁히면 SIT가 되고 범위를 넓히면 BCC가 되는데 BCC에서 우리가 추출한 창의적인 사고의 공통적인 패턴이 신의 섭리인 자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가 뭐냐면 문화예술분야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술분야에서는 실용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은 실용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실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남이 먼저 시작했더라도 내가 후발주자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더 좋게 더 싸게 더 빨리 해낼 수만 있으면 시장에 늦게 진입하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뭐냐면 늦게 시작하면 더 잘하더라도 짝퉁이 불가하죠. 정말로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잖아요. 그런 실용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창의적인 생각에 공통적인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창의적인 생각에 공통적인 패턴에 대해서 마스터하면 내가 종사하는 분야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상관이 없이 어떤 분야에서도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의성의 특별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박영택 창의 발상론이라는 책인데요. 한국표준협회 미디어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시범 강의를 내가 해봤더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자료를 좀 정리된 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의가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100% 사례 중심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사례의 사진이나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그림이나 이미지만 갖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우친 것을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냐면 이번 과정에서 다루는 사례, 거기에 대한 또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플러스 알파의 내용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 박영택이라고 내 이름을 걸었는데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의 품질이 보증된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과정을 시범 강의에서 들은 분들 중에서 박사님들이 한 400분 계신다 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출처가 오리지널 출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원출처를 찾아서 본인이 연구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셨는데 이 책에는 그런 자료의 출처들이 물론 다 변기되어 있습니다. 이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전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지 이수증을 발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100점 만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14주 동안 매주 우리가 퀴즈 본 퀴즈 점수의 합을 60% 반영을 하고 또 기말 평가 우리가 25문제 평가한 거에 점수를 40% 반영을 해서 이 두 점수를 합해서 전체 만점에 60% 이상을 받으면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수증은 K목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기말 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수증을 한글로 받고 싶으냐 영어로 영문 이수증을 받고 싶으냐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한글로 쓸 거냐 영문으로 쓸 거냐 이런 선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이수증을 원하는 형태의 포맷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때가 되면 공지사항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1차 시범 강의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수강을 하니까 똑같은 질문이 여러 사람한테서 와서 일일이 답변을 달아도 게시판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질문이 오고 같은 질문이 오고 해서 좀 응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질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답변을 알만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지사항에 항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뭐냐면 공지사항을 한번 보고 질문을 해주면 조금 우리가 수업 운영관리보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전에 공지사항을 좀 반드시 봐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학기 우리 과목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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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